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내린 의사결정의 시계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엄청나게 의사결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북한이 대륙간 탄도유도탄 ICBM의 실전배치 결국 이제 햇볕정책이라는 부분이 남긴 큰 유산 가운데 하나인 거죠 뭐 ICBM 개발하더라도 돈을 많이 갖다 줬으니까 ICBM 실전배치를 끝낸 북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뭔가 북한이 3개월 만에 동해 방향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고 최고 고도 5700여 킬로미터로 900여 킬로를 날아간 뒤 일본 호카이도 부근 핵의역이 떨어졌다 정상각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가 1만4천 킬로에 달한다 미국 전역을 파격하고도 남는다 그 실전배치로 조선은 보네요 속단하긴 이르지만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 모든 역량과 자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 투입하고 있고 그 결과 놀라운 속도로 기술 진전을 이뤘다 현재 개발 중인 ICBM용 고체 연료 엔진이 완성되면 획기적으로 명령에서 발사 시간까지 단축될 것이다 북구의 계획은 모든 미사일에 고체 연료 엔진을 탑재한 것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사전 탐지에 시작되는 한미의 북한 미사일 방어 계획이 뿌리치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선 사슬의 마지막은 결국은 북핵의 효율성을 한순간에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핵을 보유하는 수밖에 없다 다른 선택지가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 북한의 ICBM 실전배치를 보면서 참 우리 현대사에서 지나간 좌파 성향이 강했던 대통령들이 내렸던 그런 판단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오판들이죠 보고 싶은 것만을 받고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가지고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핵을 이고 지고 살 수밖에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다 하늘나로 갔으니까 천당을 갔는데 지옥을 갔는데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죠 김대중 재임 시절에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 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요원비어다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요원비어를 퍼뜨리지 말라 만약 북한의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고난 뭐 직 내려놓고 죽고 죽고 나면 그만인 거를 이런 판단을 가지고 돈 팍팍 줬으니까 개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죠 든든한 우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아투데이는 2009년 6월 15일자 사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팽량에 다녀온 이후인 2001년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대북지원금이 핵 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요원비어다 내가 책임지겠다 뭐 이게 이런 이야기를 2001년도 햇모아입니다 노무현입니다 2004년 11월 15일 남미 순방시에 북한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며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이며 누구를 공격하거나 테를 위해 핵 개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들 이제 뭐 고인이 됐으니까 책임질 일도 없고 다 떠나고 그만인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내린 판단이라는 것이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구한말의 우둔한 이름 지도자들이 내린 그런 의사결정을 말미암아 지금 북한 동포들이 100년 가까이 이렇게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내리는 이 비급한 의사결정들이 앞으로 후손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지도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참 한심한 거죠 북한의 icbm 실전 배치를 보면서 이제는 고인들이 다 됐지만 그 사람들이 내린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자식들이 참 핵을 이고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름텅이로 몰아 넣은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있는 기회를 힘을 더욱 신고하셨습니다